제이어스 앞서서 채연언니와 세정언니 민아가 이제 다이어와 구구단으로 데뷔를 먼저 했었는데 컴백과 데뷔를 했었는데 되게 좋은 성적도 거두고 응원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아서 되게 자극도 많이 됐고 그리고 우주소녀로 합류를 하고 나서 되게 곡 분위기도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저희 우주소녀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와 노래도 더 다양해지고 그런 폭이 넓어진 것 같아서 저희 우주소녀의 색깔을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연정이한테 가끔 힘들면 노래 불러달라고 그러거든요 아 진짜로요? 어 나 노래 불러줘 이러면 연정이가 또 불러주고 해서 5,6,7,8 나른, 아긋한 그런 느낌이야 마법에 걸린 그런 기분이야 눈 깜빡할 사이 짠하고 나타나 달콤하게 키스해줄 오빤 내 맘의 프린스 감사합니다 워낙 다른 보컬이기도 하고요 워낙 연습생 시절부터 너무 친했던 터라 서로의 색깔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연정이가 가지고 있고 연정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맡은 역할을 되게 착실하게 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우주소녀를 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 우주소녀를 좀 더 알리자 힘을 합쳐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알지 몰라 나도 몰래 그러는 건 애매보안사이 고맙습니다 눈빛 은근 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